수산업체 행세를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타는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잔여 학원비를 대납받은 현직 검사와 1년에 300만 원 넘는 선물 등을 받은 언론인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. 홍영재 기자입니다.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만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현직 검사, 전현직 언론인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또는 연 300만 원 이상의 군품을 받아 부정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.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빌리고 86만 원어치 수산물을 받아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. 수사 도중 수산업자 측은 박 전 특검으로부터 차량 이용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확인서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. 이 방향 광주지검 검사는 차량 무상 이용 과 함께 잔여 학원비 580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,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도 각각 연 300만 원이 넘는 선물과 차량 무상 이용 혜택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. 김무성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제네시스를 무료로 대여받은 혐의로 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 개시 전 김 전 의원이 비서를 통해 비용을 낸 걸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수사 내내 특별검사는 공직자가 아니라 구정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박 전 특검은 법류와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검찰은 이방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홍영진입니다. 홍영진입니다.